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행복한 주말 시간 또 추수감사절 연휴가 되시고 계십니까? 늘 건강하시고 또 웃음이 끊기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뉴욕기다리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로서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필요로 하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모르시거나 추천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주변에 많이 공유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어느 나라든 관계가 없겠죠. 열심히 살면서 주 7days 일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이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곡차곡 교육도 잘 시키고 또 내가 모아둔 돈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서 좀 살아볼까? 여기 이민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해외에서 살면서 혹은 미국에서 살면서 굳이 한국에서 살 것은 아니지만 제 2세대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분들이나 혹은 내 지인들과 지낼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땅과 건물을 좀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척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고요. 현재의 정부, 한국의 정부에서의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준으로 생각하시고요.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관련 한국의 정부 기관에 문의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면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영주권자이신 분들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류에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의 제외동포 중에서 세컨드홈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의 기준, 1988년에 IMF 사태가 있었죠. 한국에서는 외국인 토지법 개정으로서 미국의 시민권자나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외국 법인들 또 한국 내의 토지와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외국인 중에서 한국 내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 절차와 한국 세법을 이해하고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하겠죠. 미국의 기준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외국인, 제외국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국인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영상의 내용은 영주권자들은 배제를 하고 외국의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 미국 기준으로 좀 하겠습니다. 미국 거주 사실 증명서라는 것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거주하신다라는 사실 증명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포스티유를 주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한국에 가져가야지만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송부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각각 매매 계약용과 외국인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취득용 부동산 등기 용도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거나 일반 공증인 즉 노터리 퍼블릭이라고 그러죠. 일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주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미국 거주 사실 증명서,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와 위임장을 하시는 경우는 위임장 샘플은 관할 사시는 곳의 영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매도인이라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을 하면 되고 만약에 땅을,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면 따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되면 됩니다. 내가 땅을 샀다, 내가 가졌다 라는 그 신고죠. 취득하려는 토지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지 보호구역이 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호구역이라면 특별히 그럴 일은 없으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요. 토지 취득 전에 신고관청,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연환경 보호구역이라든지 토지 취득 이런 것은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사시던 분이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고하고 소지하고 있는 시민권자라고 하면 이 영상은 제가 지난 2주 전에 한국에서 거소증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죠. 만약에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권자라고 하면 따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 없지만 만약에 비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등록번호를 신청하셔야지만 합니다. 한국에 거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 거주하시는 그 장소가 있으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시면 또 안내를 받으시면 다 설명을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세금관계이겠죠.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즉, 한가구 내가 혼자서 처음에 주택을 샀던 경우라면 주택가격에 따라서 1.0에서 3.0%의 취득세율을 내거나 1세대가 다주택인 경우에 다세대, 연립을 여러 개 사신다는 경우죠. 아파트를 여러 개 사시는 경우에는 8%에서 12%의 중과세율을 내셔야지만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한 부동산 취득 시에 구매하신 금액의 0.2%에서 0.4%의 지방세를 내야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미국에 따로 내는 세금, 각 나라에 따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파시는 경우에는 처분하셨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생겼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먼저 양도세를 내시고 또한 미국 세법에 따라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IRS가 공제 혜택을 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하셨으면 부동산 취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등기라는 것을 받으셔야 되겠죠.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으로 분류가 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외국에서 송금을 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는 개념이 돼야 합니다. 이때에 부동산 취득 신고서와 함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시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후 취득 등기를 해야지만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의 매도인 즉 파시는 분과 매수인이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고용하시거나 한국법원 등기소에 문의해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시면 부동산을 끼시게 될 텐데요. 부동산에서 소개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혹은 보통 금융관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금융관계에서도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본인의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거소증을 취득하신 후 직접 등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흡한 관계로 주민센터와 관할 법원을 이외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지만 합니다. 다시 만약에 해야 한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대행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무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또 조금 수수료가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미스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계약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즉 두 달 이내에 신고하시는 관청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상속이나 경매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태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집을 사시고 또 부동산을 사셔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렌트, 임대 사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시작하시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조정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먼저 미국에서 거주 사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겠죠. 뭐 이거야 아마 기본이니까. 세 번째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취득세와 지방세를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등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매매를 하셨고 내 집이고 내 건물이라는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죠. 뭐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좀 모으셨고 목적에 따라서 역이민 임대사업 또 제2세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우리 해외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이신 분들 참고를 꼭 하시고요. 나는 어떤데? 아포스트유가 뭔데?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아포스트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신 분들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고요. 늘 응원과 함께 뉴욕기다리쌤의 공유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